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12종의 지도정보 샘플 데이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그동안 산업체나 연구기관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지도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. 이에 국토요양부는 수치지형도, 연속지적도, 산림도 등 12종의 지도정보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무상서비스하기로 해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